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A3셀부터 시작해서 F10셀, 10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인데요. 첫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서 글꼴에서 도둠체를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6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꼴, 굵게 한번 하시고요. 기울인꼴 한번 하시고요. 밑줄 클릭합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는데요.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홈에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면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D3부터 E3, 그 다음 F3부터 G3, H3부터 H4 각각의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F5부터 G14까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의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체크하시고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소수 자릿수 하나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 1로 지정하시고요. 네,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 안 했나 보다. 셀 서식에 소수 자릿수 1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5부터 A14, A5부터 A14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어린이, 문제에 나와 있는 어린이 회원 명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름을 입력하시는데 범위를 잘못 입력하거나, 범위를 잘못 지정하셨거나 이름에 오타가 있을 때는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가시면 내가 이름을 정의했던 거를 혹시 잘못, 범위가 잘못 됐거나, 이름이 잘못 됐거나 하실 땐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돼요.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이니까 제목을 빼요. 제목은 포함하지 않아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전년도, 전년도와 실적, 전년과 목표의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경우라는 거는요. 해당 셀의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요. 는 하시고요. a, and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 h5셀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h5, h6, h7 비교할 거예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시고 그 값이요. 0보다 큰 경우 크다 0을 입력하시고 쉼표 두 번째 i5셀을 선택하시고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시고 그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모두 증가한 경우 둘 다 0보다 큰 경우라는 겁니다. 둘 다 0보다 큰 경우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볼까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2, 3의 거서를 갖다 놓고요. 급여 총액과 세금 조견표를 이용해서요. 급여 총액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세금 공제액은 급여 총액 곱하기 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진 공제고요. 그럼 세율도 가져와야 되고 누진 공제도 가져오는데 이거는 총액에 대한 세율을 찾는 거군요. 아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급여 총액을 가지고 아래쪽에 세금 조견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세율을 가져올 거고요. 누진 공제를 가져올 겁니다. 네. 그 다음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바로 브이루커부터 가도 되고요. 아니면 급여 총액을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네. 급여 총액부터 가져올게요. 바로 왼쪽에 있는 문제 나와 있는 세금 공제액은 급여 총액 곱하기 그 다음 세율을 구해서 곱하겠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브이루컵을 사용하실 거고요. 그럼 브이루컵 입력하시고요. 더블클릭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급여 총액을 가지고 참조하던 표는 아래쪽 표에 가서 찾습니다. F4 절대참조 신표 우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요. 0부터 100까지 그 다음 101원부터 200만원까지 해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우리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세율에서 가져오니까 세 번째에서 가져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유사일치는 생략하셔도 되고 True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엔터 한번 눌렀을 때 급여 총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누진 공제를 마이너스 빼라고 했어요. 누진 공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세금 조견표에서 찾아다가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빼기 하시고요. V루컵 하시는데 아까하고 동일하게요. 바로 왼쪽에 있는 급여 총액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에 가서 F4 절대 참조 첫 번째 열부터 찾아서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추류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값이 세금 공제액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지는데 문제에서요. 계산된 세금 공제액은 1의 단위에서 버림하여 10의 단위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있는 이론 단위는 버림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하는데 라운드 다운이 안 나와있고 TRUNC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함수도요. 수식을 더블클릭해서 맨 앞에 등호 다음에다가 TRUNC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수식 입력줄 이용할까요? 심표하시고요. 1의 자리를 0으로 처리하고자 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끝에 있는 5, 6, 3, 5가 다 0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끝에 이런 단위를 내림해서 버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2의 총점각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각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H13부터 I15 영역을 이용해서 총점의 순위를 구해서 경품 내역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1등부터 3등까지는 경품이 있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공백 우선은 순위부터 한번 구할까요? 는 하시고요. 순위 랭크 R A N K 랭크점 문제에서 E Q 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순위는 총점을 가지고 구해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이 들어가는데 비교할 대상은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내림차선 구할 거니까 0을 넣으시면 되고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화면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길게요. 그 다음 추주암술 통해서 1등이면 외식상품권 2등이면 주유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 입력 하시는데 추주 다음에 끝에 가서 신표 순위는 구해놨는데 7등까지 있죠. 잠시만요. 1등부터 7등까지 있어요. 3등까지만 표시하고 4, 5, 6, 7 4개는 공백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는 추주 다시 갈게요. ch oose 그 다음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문제에서 절대참조 형식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상품권이라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1등은 외식상품권 F4 절대참조 신표 2등은 주유권이 있는 셀을 선택하고 F4 절대참조 3등은 문화상품권이 있는 iosel을 선택하고 절대참조 신표 1, 2, 3 까진 처리했고요. 4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신표 5 6 7등까지 있었죠. 4개는 공백 처리하시고요.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살짝 크게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1등이면 i13셀 2등이며 i14셀 3등이며 i15셀에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4등부터 7등까지는 공백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 화면을 살짝 옮겨서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출발 시간 출발 시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정류장 계수 그 다음에 정류장 당 소요시간 분이 되어 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해서 f21부터 f28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의 계산식은요.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장 계수 곱하기 정류장 계수랑 정류장 당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함수는 our minutes time을 모두 써서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타임 함수는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타임부터 갈까요? 는 하시고요. 타임 t-i-m-ni 이거는 시, 분, 초를 넣어주면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먼저 hour h-o-u-r 시간을 가져올게요.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가져오고 심표 분을 가져올게요. 출발 시간에서 분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7시 20분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초는 나중에 0이라고 넣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 7시 20분 똑같이 표시가 돼요. 그쵸? 근데 우리는 도착 예정 시간이잖아요. 도착 예정 시간은 정류장 개수에다가 정류장 당 소요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분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매니치에다가 이거를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하기 정류장 당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정류장 당 소요시간이 있는 이 21세를 개수랑 소요시간을 곱한 값을 분에다가 더해주면 뭐 60분이 넘으면 시간으로 넘어가니까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개를 곱한 값을 더한 값을 분해서 60분이 넘은 건 올려서 9시 35분이 돼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따로 뭐 언급된 소식은 없으니까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서 명과 그 다음 초과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부서 명별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데 딱 하나만 구하지 않고요. 부서별로 구해요. 그렇다면 세 번의 수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식을 작성해서 아래로 복사해야 돼요. 공통적인 거는 절대 참조를 해준다면 하나의 수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i31셀의 거서를 갖다 놓고요. 는 썸 이프 라고 입력을 합니다. 썸 이프 첫 번째 좀 이 아래 게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돼요. 함수 삽입 눌러서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 이래요. 그럼 조건은 부서명에 가서 이 부서명은 한 번만 구한다면 이렇게만 드래그하면 되는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부서명의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에 있어요. 그렇다면 에프 살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신 게 좋겠죠. 두 번째 심표 우리가 조건은 첫 번째 부서명이 있는 h31세를 선택하는데 이따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생산부 총무부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절대 참조할 필요가 없겠네요. 세 번째 학계를 구할 부분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초과 근무 시간을 참조할 거니까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부서명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찾아서 초과 근무 시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합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절대 참조 절대 참조 sum if 에서 값을 하나만 구하신다면 절대 참조 가 필요하지 않지만 수식을 복사 한다면 고정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 참조 해준다는 게 포인트 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다섯번째 에서는 공정 제품 옵션을 이용해서 제품 식별 번호를 계산해서 표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제품은 는 하시고요. 제품 계산하여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대문자로 표시할 거니까 UPPER 그 다음 공정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옵션을 가져올 거예요. 방법은 끊어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공제품 잠깐만요. 제품을 가져온다. 제품을 가져온다. 그러면 제품이 여기 있어요. C33에 있어요. 제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옵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이픈도 연결해야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UPPR을 각각 끊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끊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UPPR 대문자로 표시할 건데 제품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문자로 표시하고 M%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를 연결할 거예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제품 다음에 옵션이 올 거예요. 옵션도 대문자로 올 거예요. 그래서 UPPER 지금 공통적이잖아요. 이거를 좀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왼쪽에 있는 옵션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M% 연산자 다시 빼기를 넣을 거예요. M% 연산자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정의 마지막 숫자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공정에 가서 오른쪽에 한글자를 가져다가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봤더니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공통적이었냐면 UPPR 두 번 써요. 그럼 UPPR 두 번 쓰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써볼게요. 는 하시고요. UPPR 쓰고요. 제품에 가서 가져와요. 제품에 가서 가져오고요. M% 연산자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M% 그 다음 옵션에서 가져와요.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마이너스 또 M% 라이트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공정에 가서 한 글자만 가져와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도 동일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거 둘 다 맞아요. 물론 UPPR 가로를 맨 끝에 닫으셔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가 표시가 된다면 둘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거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에 부분안 문제입니다. 부분안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안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요. 정렬부터 보셔야 돼요. 거래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루팔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루팔 항목이 되어 거래처를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별 수량에 그러면 수량을 선택하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부분압에 가셔서 지급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액 선택하시고 평균 그 다음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조금 전에 부안 합계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구할 평균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꼭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합계와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작업 두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요. 이름 정의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름 정의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D13세를 선택하시고요. 연평균 성장률 그 다음 원가 비율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씩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에 연평균 성장률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 D14세를 선택하시고요. 원가 비율 엔터 그 다음 D15세를 선택하고 기타 경비 다시 G10세를 선택하시고요. 순익 평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하고 엔터 이제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성장률 3개다. 이렇게 D13부터 D14, D15 영역의 값의 변화에 따른 순이익의 평균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의 값을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어요. 그 다음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첫 번째 이름은 이익 증가 그 다음 날짜 이거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는데 변경셀이 꼭 맞아야 되겠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6% 일대 6% 또는 0.06 또는 원가 비율은 35% 35%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기타 경비는 8% 8%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두 번째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익 감소 그 다음 확인 연평균 성장률이 4%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12%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요약을 눌러서요. 결과는 3개월 평균 순이익의 평균이 나와있는 G10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또 하나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시트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작성이 되는데 문제에서 혹시나 뒤로 옮기라 라고 되어 있으면 드래그 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옮기란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기록을 해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도형을 그리고 면서 매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의 실습을 하다 보면 편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기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가족수당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족수당 입력하고 확인 가족수당을 구할 H6셀을 선택하고요. 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인원수에다가 곱하기 가족당 1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가족수당이 구해졌어요. 연러비 살짝 조절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매크로 기록하는 걸 꼭 종료해 주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타원을 선택을 합니다.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가 F19부터 F19부터 G23이라고 되어 있어요. F19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23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가족수당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매크로 있어요. 가족수당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 확인 한번 하시고요. 서식을 지정할 영역은 I4부터 I I4 여기서부터 I4부터 I15까지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기울인골 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육이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식 지정 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꼭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할 도형은 삽입해 가셔서 도형을 선택하되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직사각형 H19부터 H19부터 R특기 눌러서 I23까지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 지정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연결할 매크로는 서식 지정 매크로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은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에 가셔서 5문항의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계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종가 계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고 코스피 지수 계열은 음... 회색 계열인데 선택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막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코스피 지수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라고 했고요. 보조축으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주식 거래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글꼴을 궁서체로 바꿔요. 궁서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스크롤 막대를 쭉 내리셔서 궁서체 찾으시면 되고요. 어 난 찾는게 좀 번거로워요 하시면 직접 궁서체라고 쓰셔도 돼요. 크기 14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굵은 기울인 꼴 굵게 기울인 꼴 클릭하시면 되고요. 밑줄까지 클릭합니다. 다음 거래량 계열에서요. 2021년 1월 12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막대네요. 막대 하나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요소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주시면 제가 다른 걸 눌렀나 봐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아까 주세선을 추가했군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갑축에 눈금 표시 단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문제에서 천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천 선택하는데 천의 레이블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례 서식이에요. 법례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위쪽 그 다음 체육이 법례를 체육에 가셔서 단색 체육이 흰색 배경 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5문항의 수정작업을 하시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